왜, 왜, 왜 존재하십니까? 바로 존재하네 궁금해서요 스타일러? 짐? 장치? 아, 되고 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사님, 인도! 안녕하세요! 다음 주입니다! 목숨을 펼쳤습니다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펼쳐! 오케이, 각투비 컴리! 프리랩! 렛츠킥! 여러분, 저희가 조금 급하게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빨리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정말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대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끝날게요 스피드, 스피드 여러분, 일단 저희의 컴비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컴백하고 이제 활동을 죄송해요 지금 3일 했잖아요 어때요, 다들? 주사씨 어때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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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우리 비밀분들께서 그 뭐야 노래를 일단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음원이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진짜 듣기 너무 좋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좀 뿌듯했습니다 많은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확인 전에 잠깐 시청자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지하철에서 저희 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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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곳곳에 덩내일 노래가 이렇게 흘러 나와서 이제 매일매일 웅둥민이 매일매일 덩내일을 들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저희는 매일 듣고 있잖아요, 지금 kayaka 네 근데 또 멤버들은 또 이게 비주얼적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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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표정 변화와 또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많은 변화를 또 이뤄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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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엔딩에서 또 시작되셨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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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땠어요 아니 저 어땠어요? 제가 달성했더라고요 예 도망갈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앨범에 결제 때는 솔직히 강연 박자가 너무 쪼개져있고 춤이 엄청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 앵글에서 그 춤에 춤이 잘 안 나왔었어요 음악 방송 같은 경우에서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바스트로 표정이나 약간 여러가지의 못 보던 표정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오늘 팬사에서도 팬분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못 보던 표정들이 다들 하나씩 더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그 노력한 말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었고 저희 준서 씨 네 그럼 지금 표정이 이제 한 7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연구하실 건가요?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4, 5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당장 다음 주 한 번 혜택을 늘리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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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유큐일 밤새 텐션 유커드 왜? 그럼 어때요? 전 유큐일 맞아맞아 그러니까 오빠는 김광현 그러니까 너 유큐일 난 김영수 일단 나 이번에 오늘 같이 했었지만 태호 형이 아쉽게도 저번에 없었잖아요 첫 컴백 날 없었죠 맞아맞아 맞아맞아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같이 할 수 있었고 태호 형이 지금 추는 거 보고 싶으니까 화이트 나세요 오케이 화이트 하다보니까 이번 활동에서는 춤을 추기에는 진짜 그 뒤를 생각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아쉽게도 이번 활동 때 제가 봐서 좀 무리했을 것 같고 다음 컴백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조건 태호 같이 함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유빈한테 보여드릴 새로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다치고 낫자마자 아크로바틱 세 번 연습 노력이 아 아 아 유빈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제 비주일까지 아 제 비주일까지 브이랍이 끝난 며느랍 잠깐만 저는 태호 대신 누가 아크로바틱 배워서 배워야 되나 했어요 네 정 씨 긴장하세요 항상 이렇게 혜리랑 축복한다고 하니까 정 씨 긴장하세요 정 씨 긴장하세요 정 씨 긴장하세요 주께요 안 돼요 주께요 저는 명예지로 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또 내일 또 방송도 있고 저희 이번 주에 정말 솔직히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알 수 있는데 우리 분들도 만나보려면 대회 팬사인들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공방도 돼가지고 팬분들 앞에서 서점 복과도 하고 이러니까 아 되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응원법 들으면서 자전 녹화했잖아요 아 진짜 잘 들리는데 너무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나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마이크가 있어 마이크가 아 진짜? 아 진짜? 조회성으로 잘 들리는 거 조회성으로 조회성으로 근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던데 진짜 잘 보여주셨어요 방자 박자 힌트로 들어갈 때 약간의 눈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아예 나가지가 않아서 완벽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스 저희 이제 시작이니까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남은 한번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비비분들을 만날 수 있게 좀 많은 기회 또 이제 마련돼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조사 씨? 네 네 어 이렇게 5집 이 앨범 스타들을 재밌게 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아 아 진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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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인사는 해도 돼요 둘, 셋 모두 다 똑같았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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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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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정자요 안녕 안녕